회전교차로를 통행하려다 보면 언제 진입해야 할지 고민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회전교차로 어떻게 하는 것이 안전한 통행법일까요? 맞습니다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이 어렵다는 운전자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회전교차로는 교통섬을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통행하게 만든 교차로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 단계별로 말씀드리는 것이 좀 더 쉽게 와닿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회전교차로의 통행 방법 함께 알아볼까요? 우선 회전교차로에 안전하게 진입하기 위해서는 서행해야 합니다 만약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횡단보도 전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겠다라는 의사표시로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야 합니다 먼저 회전하고 있는 차량이 있다면 그 차에게 양보를 해야 하고 또한 손이나 방향지시등으로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뒤 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로를 방해해선 안 됩니다 회전교차로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해야 하고 진출 시에는 진출한다는 의사표시로 우측 방향지등을 점등하고 마찬가지로 보행자에 유의하며 진행해야 합니다 진입할 때 서행과 일시정지, 진출 입시의 방향지시 등 보행자를 주의하고 회전하는 차에게 양보하기 잘 숙지해서 회전교차로를 통행해야겠습니다 운전할 때 멀리서 녹색 신호를 보고 주행하고 있는데 교차로에 다다를 때쯤 황색 신호로 바뀌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운 경우가 있는데요 저 역시도 내적 갈등을 많이 겪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황색 신호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하는 정지 신호입니다 하지만 교차로에 이미 진입한 상황에 황색 신호가 들어왔다면 교차로 한가운데 멈춰질 수 없으니 그때는 신속히 밖으로 진행해라 하는 신호입니다 대부분 황색 신호 때 멈추기 어렵다고 하시는데 멈추기 어려운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멀리서 녹색 신호를 보고 교차로를 통과하기 위해 속도를 높여 진입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황색 신호가 들어와도 바로 멈출 수 없는 높은 속도로 진입했기 때문에 멈춰서지 못하고 교차로를 통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모르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교통사고의 40% 이상이 교차로에서 발생합니다 특히 신호가 바뀌는 시기에 많이 발생하는데요 따라서 교차로를 빨리 지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돌발 상황에 주의해서 안전하게 통과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앞서 신호의 뜻에서 살펴보았듯이 황색 신호의 뜻은 녹색 신호의 연장이 아니라 적색 신호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교차로에 진입할 때는 언제든 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항상 감속 운전하셔야 되고 내가 정지선 전, 교차로 직전에서 황색 신호를 본다면 정지해야 하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맞아요 저도 운전 중에 내비게이션에서 전방 몇 킬로미터 앞 제한속도 시속 몇 킬로미터 신호 과속 단속 카메라가 있습니다 라는 말이 들리면 집중해서 미리 속도를 맞춰놓고 주행하다가 교차로 진입 전에 황색 신호에서도 잘 멈췄던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교차로를 통행할 때는 감속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안전한 차로 변경을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차로 변경은 동일 방향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차로 변경이 가능한 흰색 점선으로 된 차선에서 해야 합니다 만약 흰색 점선과 흰색 실선이 복선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점선이 있는 쪽에서는 진로를 변경할 수 있지만 실선이 있는 쪽에서는 진로 변경이 제한됩니다 차로 변경을 어디서 해야 하는지를 알아봤는데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차로 변경을 안전하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차로 변경은 일반 도로의 경우에는 차로 변경을 하려는 지점에 이르기 30m 이상 남은 지점에서 방향 지시등을 미리 작동시켜서 주위 차량들에게 차로 변경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차로 변경하기 100m 이상 남은 지점에서 미리 방향 지시등을 작동시켜야 합니다 주행할 때도 주변 차량의 흐름을 확인하면서 운전해야 하지만 차로 변경하기 전에는 더욱 주의 깊게 주변 차량의 통행을 잘 살펴야 합니다 급작스러운 차로 변경은 주변 차량이 예측할 수도 없고 나 또한 주변 차량 상황을 파악하기에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야 할 경로를 미리 파악하고 미리 순차적으로 차로 변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차로 변경을 할 때는 사각지대에 주의해야 되는데요 특히 사이드미러 사각지대를 조심해야 합니다 사이드미러는 말 그대로 거울입니다 사이드미러의 반사된 부분만 내 시야에 확인이 됩니다 사이드미러 사각지대는 대체적으로 동일선상 부분의 옆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차로 변경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에어백으로 인해서 크게 다쳤다는 기사를 본 것 같습니다 어느 쪽이 맞나요? 일단 에어백은 안전벨트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여 차량에 탑승한 사람을 보호합니다 실제로 에어백이 설치된 곳을 보면 SRS 에어백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즉 안전벨트의 보조 보호 장치라는 의미입니다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에어백이 작동되면 에어백에 의한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공단 조사에 따르면 안전벨트 미착용 사망률은 1.56%로 안전벨트 착용 사망률 0.33%보다 약 4.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때문에 도로교통법은 안전을 위해 전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승합자동차 등 승용자동차 등 안전띠 미착용 운전자는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되고요 동승자에게 좌석 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경우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되고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동승자가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의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과태료 6만원이 부과됩니다 모두의 안전을 지켜주는 생명선인 안전벨트 꼭 정확하게 모든 승객이 착용해야 하는 것 잊지 말아주세요